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거 다쿠야끼 노브랜드 다쿠야끼고요 냉동 다쿠야끼를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음료는 파인애플 노브랜드가 뭐가 있어요 노브랜드가 되게 저렴하고 맛있더라구요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오 맛있겠다 자 썸네이 됐구요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맛있네요 이 다쿠야끼 같은 경우는 안에가 이제 안에 그 반죽이 살짝 덜 익은 게 매력이잖아요 딱 그게 구현되어 있네요 음 음 음 음 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브랜드 이거 닦고 갈게 한 봉지 다 했습니다. 한 봉지 다. 한 봉지에 전부. 또 음료. 하이하이. 거의 매일 오네. 아마 트위치로 보다가 제가 이제 트위치 송출 안하니까 열로 온건가? 트위치가 이제 동시 송출을 막아놔갖고 제가 이 면을 으깨버렸어. 이 면을 다 먹으면 더 맛있어. 으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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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으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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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가 바로 한번 먹고싶어요 나는 그의 손을 먹거나 하면 나는 손을 먹지 못했어요 나는 너무 좋아서 내가 정말 좋아서 나는 너무 좋아서 나는 좀 더 좋아서 나는 좀 더 좋아서 나는 좀 더 좋아서 나는 너무 좋아서 어우 맛있습니다 마카롱 마카롱 당분에 뱉을 먹고 있고, 귀찮아. 담때부터 뱉을 뱉을 어느덧이 sono 입안에는 에스플리에 오 sin장. 저 에스플리에 오자... 이 언니들도 비벼 먹고 입이 좀 더 쪘어요 더 편하게 먹으면 더 편해요 이번엔 다 먹으면 더 편해요 고소한 맛 맛도 너무 맛있네요 고소한 맛 많이 먹어져요 쭈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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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어우 katja 와우, 좋습니다 다 먹으면 배 많이 부를 것 같아요 오늘은 2023년 10월 25일이구요 시간은 저녁 9시 36분 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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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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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드립니다 구독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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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드립니다